안녕하세요 머니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투자가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 모두 킵고잉 뻔뻔한 투자의 사용관입니다 최근에 장마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굽고 약간 비가 쭉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멈췄다가 다시 뜨거워졌다 단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즐거운 투자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세요? 네 다올이라고 합니다 다올 저희가 펀드 매니저분들을 여기에 초청해서 굉장히 딥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다올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 모실 게스트분이 다올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 전략 리서치팀의 장희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다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에서 전략 리서치팀 팀장을 맡고 있는 장희준입니다 저는 국내 주식 리서치 총괄을 하고 있고요 또 주주환원 관련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운용 총괄이면은 국내 전략에 대한 전략을 총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략이 운용사마다 다 틀리고요 그리고 운용사에 속해 있는 어느 매니저가 그걸 운용하고 담당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주주환원 관련 펀드 이거 최근에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자체가 밸류업으로 기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또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의 정상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이 예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왔던 그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심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운용하시는 펀드가 한 1월 중순 정도 되나요? 네 1월 중순에 출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 시작되기 전이에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이 1월 말에 처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전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펀드를 출시하기 전에 또 이런 전략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사실 웹툰을 좋아해요 근데 웹툰을 보면은 항상 회기라는 것들을 굉장히 주제로 많이 있어요 네 갑자기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해서 다시 오래전 시점으로 돌아가는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회기의 사나이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전략을 가진 펀드를 좀 선구안으로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뭐 저도 1월 중순에 펀드를 출시하긴 했지만 미리 뭐 알았던 건 아니고요 네 1월 말에 저도 이제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 펀드를 준비를 했었는데 한국 주시장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래된 저평가 그 다음에 박스피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일본 사례에서 힌트를 놓고 일본 사례에서요 그래서 한국 주시장도 결국에는 밸류업이든 주중하로이든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펀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정책이 나올 줄은 모르셨죠?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회기의 사나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국 증시도 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긴 안목으로 이런 상품을 준비하셨는데 때마침 이런 기획을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에 어떤 좀 좋은 부분들이 팀장님의 기획과 결합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이거 시청하고 계시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밸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증시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이 밸류업이라는 부분을 빼놓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전부 다 이 밸류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어떤 종목의 움직임이라던가 지수의 움직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마련해 나가면서 점점 더 강한 주주환원 관련된 정책들을 다른 곳도 아닌 정부가 지금 수립하고 밀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런 금융업계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다루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자주 다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나오시는 분마다 다 디테일을 따져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운용사별, 매니저별로 전부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은 올 상반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꼭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밸류업이나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이제 10년, 20년 터무르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뭐 결국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돼요 오면 안돼요 피해가야 됩니다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경제 성장률은 확실히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 이전까지는 실질 GDP 성장률이 그래도 4에서 5%는 나왔거든요 근데 2010년 이후 코로나 이전까지는 3%대로 둔화가 됐고요 최근에는 2% 전후까지 둔화가 됐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AI 관련한 산업 말고는 성장하는 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 이제 고도 성장기 때는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을 재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고 주가도 상승시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도 성장기가 아닙니다 또 성장하는 산업도 이제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내서 재투자를 해도 과거만큼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뭐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확실한 것만 투자를 하고요 남는 현금은 주주한원 그러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주주한원으로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의 밸류 상승을 원하고 또 기업의 주가 상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마치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 성공한 사례가 좋은 벤치마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옆나라 사실 뭐 한일전이라 이런 거 할 때 신경전도 많이 하지만 배워야 될 점은 배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그동안에 꾸준하게 배당이라던가 주주한원 정책을 해오던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조가 일부 기업에만 국한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반적인 한국 증시의 그런 문화들이 퍼지고 사실상 주주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더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터전을 정부에서 깔아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정책의 뒷받침이 되면서 이것과 관련된 펀드들이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바울 자산운용의 팀장님께서는 이미 이런 기획들을 물론 단기적으로 나올 것을 보고 이런 펀드를 준비하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단기적으로 운용하고 끝나실 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네 그런 것들과 발맞춰서 가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이 되면서 결국에는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기업 전체의 어떤 문화처럼 퍼져서 정말로 주주라고 하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하면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이요 정말로 우리 기업의 계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사실상 돈을 투입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주주거든요 그런 주주를 소홀히 한다? 안되라고 정부가 지금 모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도 꼭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팀장님은 앞으로 지금 밸류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점점 더 보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뒷받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따른 우리 펀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고 계실 텐데요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겁니다 일단은 5월 말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고요 5월 말이요? 얼마 전이었죠 또 7월 초에는 세제 지원원도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도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부터는 기업들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밸류업 공시를 낸 기업들도 일부 있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나 금융회사들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낼 거고요 밸류업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법적인 부분으로 강제가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동안에 안 해왔던 것들 아 나 우리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 제가 또 당황스러운 질문을 또 드려가지고 일단 밸류업 공시를 안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있을 거예요 밸류업 공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게 진짜 밸류업이야?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공시 내용에 따라서 이 기업이 진짜 밸류업 기업인지 아닌지가 결국 판가름이 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는 또 차별화가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밸류업 기업이 아니고 또 공시도 안 하는 기업은 그렇죠 투자하지 말아야죠 오 예 맞습니다 네 기업들 잘 들으셨죠? 기업의 정말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동참해서 이런 쪽들의 결국 이런 운용사들의 상품들을 통해서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일부 기업만 밸류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증시에 정말로 큰 폭의 상승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동참을 하셔서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발맞추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